어! 형아 웬만다! 형님! 잘 지냈어? 어 제가 잘 지냈어 형님은 어떻게 잘 지냈어 형님? 아 나 진짜 잘 지냈지 나 요새 서양 문물에 따로 살아 아 서양 문물이요? 어 서양 문물이면 외근축이 겁나 많겠네 형님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외근축한테 배절꽃 배풀 막 진짜 많아 어떻게 사귀었어 형님? 모르는구나? 나 알아 아아 아아